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공보 담당관실, 또 뉴미디어 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유튜브 관리자, 정무직 공무원 등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홍준표 시장의 업적을 홍보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압수수색인데요. 지난 2월에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이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개시해서 공직선거법의 다수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봤는데요. 경찰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번 압수수색 대상의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 장소도 홍보미디어실로 국한됐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구시의 시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하게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라고 글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를 보이고 있죠.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라며 격분했고요. 또 경찰을 향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의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경찰에 대한 강한 비판은 물론이고 이 대목에서는 지난번에 대구 퀴어문화축제 때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한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 보복 성격이다라고 홍 시장은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 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경찰이 대구시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을 한 거다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홍 시장의 입장과 관련해서 지난 9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기 전에 이미 발부가 된 일이라는 건데요. 퀴어 축제 갈등으로 인한 보복이다라는 주장은 일축했습니다.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가 관심갔던 사건이에요. 타이테니코의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이라고 하죠. 이게 실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벌여왔는데 안타깝게도 탑승객 전원 숨진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111년 전인 1912년에 대서양 수심 4천 미터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테니코를 보러 갔던 잠수정 타이탄. 실종이 됐는데요. 며칠간 수색 결과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해양경비대가 현재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또 이 잠수정의 운영사였던 오션 게이트도 성명을 내고 이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에 잠수를 시작해서 1시간 45분 뒤에 연락이 두절된 지 나흘 만인데요. 해양경비대는 브리핑을 통해서 타이테니코 침몰 지점 인근인 해저 1600피트 그러니까 약 488미터 지점에서 이 잠수정의 선미 덮개 등의 잔해를 발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다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타이탄이 실종 당일에 바로 파괴가 됐는지 아니면 좀 이따가 그 후에 파괴됐는지조차도 지금은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물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폭발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은 되고 있군요.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데 음파탐지기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보도 때문에 지구촌 모두가 좀 실종되셨던 분들 무사 귀환 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고 구조를 기다리게 됐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앞서 다국적 수색팀이 실종 해역에서 설치한 음파탐지기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감지됐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이게 구조 요청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해양경비대가 밝히기로는 이 소리가 타이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풀리면서 지금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프랑스 파리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우리 여행객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난 12일에 파리 외곽에 있는 빌지프 지하철역 여기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이 발견 당시에 A씨가 지하철역 선로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구급대가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경위를 두고 CCTV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는데 이 CCTV를 확인해봤더니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가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가족의 신고로 확인된 거라면서요? 네. 유족이 A씨가 지난 14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15일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등에 연락을 취한 건데요. 그래서 대사관이 현지 경찰을 통해서 16일에 법의학연구소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소 측은 A씨의 이름, 사진 등으로 추정했을 때 A씨 당사자로 보인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숨진 그분, 결혼 앞두고 여행 간 거라면서요? 네. 너무 안타까운 소연이 전해졌는데요.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까지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근속 휴가를 받고 홀로 프랑스로 휴가를 떠나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시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답답한 사건도 갖고 오셨어요? 네. 어제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이웃끼리 주차 시비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빌라 1층에 살던 가해자 70대 남성 심씨가 무려 약 1m가량의 일본도를 가져와서 4층에 살던 50대 이웃에게 휘두른 겁니다. 이 피해자가 오른손목이 절단돼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일기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수술 후에 치료 중에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피해자가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트럭을 계속 주차하면서 매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게 숨진 거군요. 그런데 그 가해자, 일본도를 휘룰렀다는 그분. 이분이 방송에도 나왔던 사람이라고요? 네, 고령의 무술인으로 언론에 여러 번 소개가 됐던 인물인데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를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는 도검 소지 허가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군요. 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 CCTV를 조사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CCTV 전원선이 뽑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심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CCTV를 껐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심씨의 혐의를 살인미소에서 살인으로 변경했고요. 그래서 구속영장도 신청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김영민 아나운소로 했지만 소비 좀 알뜰하게 하자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른바 짠테크족 사이에서 유명한 신용카드 하나가 요즘에 말이 많다고요? 네. 짠테크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봤어요. 그래요? 저는 실천하고 있기도 한데요. 요새 만보기를 해서 많이 걸으면 거기에 맞게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합리적인 소비만큼은 굉장히 점수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저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짠테크가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강도 높은 절약을 하는 소비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내는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아서 짠테크족 늘어나고 있는데요. 짠테크족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드가 있다고 해요. 2020년에 출시된 신한의 더모아 카드인데 5천 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천 원 미만의 잔도는 포인트로 정립을 해줘서 짠테크족 사이의 유명세를 탔습니다. 가입자도 39만 명이나 됐는데요. 왜 짠테크족에게 인기가 많았는지 이들이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봤더니 분할 결제를 이용해서 잔돈 포인트를 정립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 원 이상 결제하면 천 원 미만의 잔도는 포인트로 정립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천 999원씩 여러 번의 분할 결제를 해서 999원의 포인트를 최대로 정립을 하는 방식으로 이 카드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한 카드는 다음 달부터 개인 신용 카드의 통신 도시가스 요금 분할 결제 제한하기로 했고 이 카드의 신규 발급도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카드사는 왜 그랬다고 그래요? 네. 수익성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카드사 측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분할 납부인데 오히려 이 분할 납부가 악용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카드사 입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회원 모집할 때는 앞다퉈서 혜택을 쏟아내더니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 단순 재테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가 퍼져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카드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 한두 푼이라도 그렇게 아끼려고 했던 그 젊은이들인데 저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대단하네요. 카드사가 꼭 그래야 했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